안녕하세요. 배우 노정희입니다. 저희 그의 우리는이 끝났는데요. 모두가 정말 노력하고 열심히 만든 결실 끝에 시청자분들이 많은 사랑으로 보답을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작품으로 더 좋은 배우가 돼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는 정말 좋은 일로 가득하시길 바라겠고 무조건 첫 번째는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건강하게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항상 좋은 일, 좋은 얘기들, 좋은 말로만 다 가득가득한 하루들로 가득 차서 한 해가 잘 마무리되고 또 행복하게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. 설날에 떡국 10그릇 넘게 한 20그릇씩 꼭 많이 많이 드셔서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